세미칸 코리아, 세미콘 코리아 전시는 매해 전시업계의 시작을 알리는 국내 대규모 반도체 전문 전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3년간 전시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만큼 2023년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전시는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세미칸 코리아는 국내 유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각자의 기량을 뽐내며 반도체 관련 산업이 발전을 도모하는 전시로 450여개의 기업이 참가하고 2000여개의 부스가 시공되는 매우 큰 규모의 전시다. 전시업계에서는 소위되어라 불리는 빅 프로젝트인 셈이다. 이러한 세미칸 코리아 전시의 연초부터 많은 기업들이 열성과 노력을 다하며 한 해의 기업 성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세미칸 코리아 전시가 전시업계에서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전시부스 디자인 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연초부터 전시 시공업계의 활기를 불어넣는 전시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전시를 하고자 하는 전시 참가사와 전시를 주최하는 주최사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본 것은 바로 전시부스 디자인 회사다. 전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전시를 통한 마케팅이 원활해야 전시 시공사도 꾸준히 멋진 부스를 구현하면서 성장하는데 얼어붙었던 전시업계의 영향으로 전시부스 디자인 회사도 직격탄을 맞았던 격이다. 다행히 최근 천천히 회복되는 전시업계의 동향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던 분위기 속에서 이번 세미칸 코리아 전시는 여러 방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큰 전시라고 할만하다. 이렇게 치러진 국내 대규모 반도체 전시 세미칸 코리아에서 두각을 보인 많은 전시부스 디자인 회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려한 형태와 센스 있는 디자인으로 주목받은 디자인 회사가 있다. 바로 탐스 디자인이 그 주인공이다. 탐스 디자인은 최근 들어 많은 전시 참가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전시부스 디자인 회사 중 하나다. 탐스 디자인이 참가사의 선택을 받는 주된 이유는 바로 부스를 구현하는 디자인의 차별성과 시스템화 되어 있는 부스 시공 프로세스 덕분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탐스 디자인과 함께 세미칸 코리아에서 부스를 구현한 기업의 담당자는 오랜 기간 함께 전시를 준비했지만 탐스 디자인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부스 디자인을 구현하는 퀄리티는 인정합니다. 라며 오래된 관계와 업무 진행에 대한 퀄리티를 인정하고 자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시 마케팅을 미뤄왔던 기업들의 많은 전시 참여로 인해 전시 어깨가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탐스 디자인과 같이 전시부스 디자인 및 시공의 두각을 보이는 건 실한 기업들도 함께 성장하여 국내 전시 시장이 더욱 발전한다면 전시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도 격상할 것이다. 탐스 디자인, 캄프스, 블라그, 네이버.com 탐스 1732